안녕하세요. 12월 9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가 6월절 바로 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 시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누구야, 선아가 너 나한테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너 나한테 붙어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에게 붙어있어야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또 15절에서 1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또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욕도 하시죠. 15절에 보시면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에 쓰여있는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골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골로 만들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전, 성전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20절에 유대인들이 반문을 들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은 성전, 성전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뜻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곧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성전은 바로 주님을 모신 내가, 내가 바로 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하라. 너희 몸 된 성전을 거룩히하라. 결국 우리 몸은 주님이 교제하는, 주님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곳,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 그 장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 가지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주님, 성전된 내 몸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을 더 아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